하이! 싫어요 네 응? 자기가 오늘 기린 만듭시다 버티 뭐하는거야... 뭐야 ㅋㅋㅋ 아니 기린 만들라니까 뭔가 도로 기린은 뭔가 성의없게 만들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성의있게 만들수 있게 할수 있는 그것 칠각별 얼굴 만듭시다 아 뭐 말도 안되는 소리야 기린 만든다며 사겼구나 기린 만든데서 봤구만 아 공룡 만들까요 그럼? 네? 공룡이 있어 공룡이 있어 공룡공룡 아 오케이 공룡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주제는 공룡이구요 제가 만드세요 하면 만드시면 됩니다 그냥 만들면 돼? 그냥 만들면 돼? 뭐 조건도 없어? 그냥 블록 설치하고 놓으시면 돼요 자 만드시면 됩니다 이럴줄 알았습니다 자겠구나 윤턴 어디갔어? 윤턴 어디갔어? 윤턴 어디갔어? 윤턴 다가지잖아 윤턴 이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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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턴 어디갔어? 윤턴 어디갔어? 눈 눈 바라야돼 눈 눈 했네 눈 했네 뭔 소리야 눈이 어딨어 여기 눈이 어딨어 아 여기서 몸통은 그냥 몸통 머리만 하는거야 아 머리만 하는거야 굳이 만들어줘요? 굳이 만들어줘? 굳이 만들어줘? 윤턴 몸동이 있으면 좋지 윤턴 вд songs 윤턴 mast 톡톡톡톡톡톡 여기요 완벽한 것 같은데? 저 공룡 몸통 만들었는데 그만하겠습니다 이게 야 야 그냥 이거 랜덤을 불러 뿌려놓은 거잖아 형체도 못 알아보겠다 그거야 범사 그 와중에 몸통 잘 만든 거 봐 다리도 만들어 놨다고 밖에다가 아니 뭐야 젓가락 같은데 저거 다리 우리 후리카게 우리가 하하하하 헛소리하지 이 정도면 곰팡이야 곰팡이요 저기 재도전 안 됩니까? 이거 너무 너무 만잡한데 아 오케오케오케 기회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똑같은거죠? 부르렁생이 아 부르렁생이? 오케이 부르렁생이 만듭시다 부르렁생이 만듭시다 제가 눈 뿌띠뿌띠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쟤가 아닌데요 부르렁생인데 무슨 소리이신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만드시면 됩니다 자 잠깐만 잠시만요 이게? 이게 뭐야 야 그 독특을 왜 좋지? 뭐야 우와 대박이야 어쩐다 저거 왜 부셔 저거 죽었는데 계속 집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예? 엄청나 어디갔어 나 나 어디갔냐고 길을 잃었어요 어디갔냐고 이 태도를 잃은 이유는 뭐야? 어 어디갔고 뭐 어 어디갔고 어디갔는데 어디갔는데 우선 왜 더 빼빼로 앞에 있어 나 더 빼빼로 우선 여기 왜 있어 여기 그린드린 컨텐츠 맞아요? 이거 빼빼로 먹어 왜 이거 완성작입니까? 이거 분해된 불렁생입니다 아니 불렁생이 왜 도대체해 분자 단위로 분해놨는데요 분자가 양자인데 알겠습니다 이거 불렁생이 마투리카 게임 죄송합니다 ㅋㅋㅋㅋ ㅋㅋㅋㅋ 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